으어어어 아 이 서름 이게 뭐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로빈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 뭐야 뭐야 오늘은 영화 부산행을 기념해서 공장을 와봤는데요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뭣이여 이 자식 감히 나의 오프닝을 방해해? 아주 건방지구만 점프야 허어 빠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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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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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차차차 쓰리 두 차차차 뭐야 으어어어 아 이 서름 이게 뭐야 어? 어? 이건 뭔 흙이야? 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우와 대박이다 아무래도 이 공장에는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갑시다 여기 사람이다 우와 드디어 사람을 만났다 저기요 여기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려줘봐요 아니 이런 곳까지 사람이 어떻게 아 저요? 아니 근데 놀러왔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 또 일을 시킬 거니까 아 저는 견학을 왔어요 견학 견학하러 온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곳에 견학 견학을 왜 하여? 어? 눈 좀 있으면 좀 봐봐요 여기가 견학을 할 곳으로 보이는지요 아 그건 아니지만 어? 저는 기자이기도 하다구요 어 그래 그럼 가서 이 공장을 이렇게 만든 녀석을 좀 잡아줘봐 에? 아 전 그냥 기자에다가 견학을 온 것 뿐이라니까요 아이 그래 고마워 아이 뭔 소리예요 아 참 저 녀석들은 이 길로 쭉 가면 있어요 아 뭐 다짜고짜 갑자기 막 일시키고 그래 아이 나 또 오늘도 이럴 줄 알았다 에이 사람 잘못 만났네 아이 근데 또 부탁을 들어줘야겠지 에헤헤헤헤헤 어 근데 오늘도 싸우려면은 여기 근처에 무기가 숨겨져 있을텐데 에이 또 누가 이렇게요? 나를 맨손으로 싸우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혹시 여기 있나? 아이 뭐 나무를 채워놨어 아 있을 때 어? 으아이 상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뭐신건? 아 보나마나 오늘 좀 싸울놈이 쉬울놈인 줄 알았는데 어 저게 공장 기계겠죠? 그치 맞아 공장 기계겠지 어 어 아이고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 방금 왔어요 들썩거려 들썩거려 어어 야야야야 설마 지금 아 못 나오네 못 나와 아이 못 나오는 주제 그럼 안쪽으로 도망가 도망가 우와 불뿜어요 어어 야 머신건! 탕탕탕탕! 탕탕! 어어! 겁나 빨라! 어어! 살려줘! 잠깐만잠깐만! 뭐 어딨어? 잠깐만! 오이가 있어? 아니 쟤 뭐하는! 잠깐만! 나 좀 살려줘! 어어! 두루코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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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는 받아라! 어어! 살려줘! 어어! 잠깐만! 저 로봇 너 키가 무진장 커요! 야! 야! 이거 장전 안돼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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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장전이 안돼! 탕탕탕! 어어어! 불붙는거 봐요! 어어! 설사를 뿜는다! 아니 더러운데? 탕탕탕탕탕! 따당탕탕! 오! 점프점프! 어어! 어어! 대박! 탕탕탕탕탕탕탕탕탕! 안통해! 안통해! 맨손 펀치! 어떻게 잡아 저거를! 어어! 불붙어요! 설사를 내밀다니요! 건방진 녀석! 탕탕탕탕탕탕탕! 소라! 땅땅땅땅땅땅! 안통하잖아! 큰일났는데 어떻게 잡지? 어어! 점프한다! 점프하면 도망가야 돼! 어어! 어어! 대박! 이걸 어떻게 이겨! 일단은 밖으로 꺼내야되는데! 야생을 합시다! 야생을 해서 도끼를 만드는거야! 도끼를 만듭시다! 요렇게! 아까 저기 조합도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콕깽이만 몇개 만들죠! 쟤 빠져나올수 있게! 역시 넓은데서 싸워야 쟤도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야! 좀만 참아! 내가 꺼내줄게요! 니가 공장 지게중에서 돌연변이라는건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배고픔이 달거든! 야! 좀 이따 못 뛰어다녀요! 내가 또! 그리고! 어! 알았어! 조용히해! 조용히해! 금방 꺼내줄게! 가만히있어! 금방 꺼내줄게! 아이! 조용히 있으라니까! 어어! 어어! 잠깐만! 살려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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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 니가 나한테 설사를 부면 안되지! 좀만 기다려 꺼내줄게! 야! 이런! 깜짝이야! 좀만! 좀만 그러고 있어! 금방 꺼내줄게! 어! 어! 니가 지금 답답해서 그러나본데! 어! 사실 나도 알고보면 착한애야! 어! 너 괴롭히로운게 아니란 말야! 어! 우린 이제 친하게 지내는거야! 어! 친하게 지내는거라고! 왜 설사를 뿜어! 어어! 나 왔다! 아! 나 달린 못달리는데! 어어! 큰일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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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 이! 하! 다다다! 어어! 어어! 아저씨!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일이에요! 쟤 너무 세잖아요!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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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점프단댐 어어 한칸한 칸한 칸 잠깐만 살려져어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죽을순 없다 아이 쟤 못히겨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차타고 도망가 기차타고 도망까 부산엔 기차 출발발 출발 뿜뿜오 ø 뿜뿜오 안돼 안 돼 저리 가요 뿜뿜오 빠라바라바라바람 오빠 달려 아이 아 어떡해요 잡을 수가 없어 무적이야 어어어 도망가 허허허허 허허허허 아니 이럴수가 이렇게 된 이상 맨손 어어 소리난다 소리난다 좋아좋아 좋아 어어 도망가 발로차여 발로차여 아이 저 버릇없는 녀석 좋았어 데미지를 입혔다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어어 쫙 오지마 미안해 아 배고파서 못 뛰는데 지금이다 어어 아니 지금이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어 비오나 아아 지금이다아 헛헛헛 똥고 똥침 똥침 어어 잠깐만 살았다 지금이다 가자 이게 크죠 좋아좋아 어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아 어 아닌가? 뭐야 아 열려충전했어 어르 어르허허헿 Voice 아 열려충전했어 어떻게해 헥허헝 히 하 어어어 발로차지마 미안해 발로차 사course 이거 어떻게 잡아요? 이 자식 설사를 해 어 어 벗었다 지금이다 어 지금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회네 좋아 어 고장났다 고장났다 연기붐 잡았다 어휴 이 지옥같은 공장에서 탈출해야 돼 아저씨 출발 빨리 빨리 이거 부산행열차 맞죠 갑시다 아저씨 어 유압사거리 출발 땡땡땡땡땡